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회사 출근 시간이라고만 아 맞다 오늘 회사에서 회식하기로 했지 참 이거 여보한테 용돈도 받아야겠는데 여보 좋은 아침이야 아 좋은 아침 일찍 잊었네이? 오늘 출근해야지 여보 아 알고 있지 아 여보 아 맞다 회사에서 말이야 오늘 퇴근하고 회식이 있다고 하네 아우 그래 이번에도 여보가 돈쓰고 그러는거 아니지 내가 사는게 아니고 회식비가 필요해가지고 말이야 회식비 뭐 회사에서는 지원도 안해줘? 1인당 만원씩 내기로 했어 여보 여보 용돈에서 내요 아아 용돈이 다 떨어졌지 뭐야 음 그렇구나 나 뭐 어떡하라고 여보 그니까 말이야 그 금고에서 만원만 꺼내갈게 그래요 금고에서 만원정도야 뭐 자 여기여기 아 이거 금고 열쇠지 음 아아 알았어 어휴 금고에서 이제 만원을 꺼내볼까 2만원만 꺼내가자 어 어 어 뭘 놔봐 도둑이야 도둑이 도둑이 아 애들아 무슨 소리야 엄마한테 허락맞고 지금 금고 연거야 금고? 아 이거 한번 열어봐 이 상자 상자 없이는 절 아니 열쇠 없이는 절 절대 못 열어 절대 왜 어 열쇠로 여기 자물쇠에다가 낀 다음에 이렇게 여는거야 아 그러면 너네들 어 서로 막 장난감되면 싸우잖아 맨날 자기꺼 자기꺼 이러잖아 그치 어 그러면은 이 자물쇠하고 열쇠만 쓰면 싸울일 없을걸 아빠가 줄게 아 진짜? 어어 가지고 놀아 자 아싸 가져가 가져가 아싸 요런것도 내꺼에 다 넣어놓고 내가 요를 지배해야지 흐흐흫 뭘 지배를 해 아 어쨌든 열쇠 한번 가지고 놀아봐 알았지? 으 아빠는 출근해야 돼서 여보 아 여보 어 아 만원 뺐어? 어 만원 뺐어 만원 뺐어 만원 뺐어 더 뺀거 아니지?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 아냐아냐아냐 아아 그래그래 아아 여보 나 그럼 출근하고 올게 조심히 갔다와요 아하 음 아 출근해야겠다 아아 후우 응 으음 로루야 아 아빠가 이걸로 참고를 잠글 수 있다 그랬으니까 으음 음 우리 장난감을 싸우지 말고 우리 하나씩 나눠가지고 넣자 맞아 맨날 맨날 우리 장난감가지고 싸우잖아 이제 딱 나눠갖고 어? 대신 이 곰은 내꺼다 아 왜에 Colleen 어헤헤헤헤헤 어 내가 가진거 야 너 너 갖고싶은거 하나 가져여 여기서 이제 그러면 내가 이거 촛불 내가 가진다? 알았어 그리고 음.. 요번에는 자 이제 요로 뚝배기를 깰 수 있는 난 그러면 이거 크리퍼 크리퍼 내가 가져간다? 안되지 안되지 아 왜왜왜왜 아이 그거 알지 아이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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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리퍼 아아아아악 크리퍼 내꺼라고 내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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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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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런게 어딨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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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다른거 가져가 나 그리고 위더 안돼 위더도 안돼 위더도 내꺼야 야 왜왜왜 위더 안되는데 아니 장난감 나 내꺼잖아 니꺼 어딨어 아니 진짜 싫어 내꺼야 내꺼 내놔 위더 내놔 빨리 싫어 위더 크리퍼 가져갔잖아 어어어얐 이거 장 골거야 장쫍질러 논 뭔 낼질어 그럼 이거 좀비랑 스텝우기 내가 가져가서 장 prend 어놔 왜 그거 안 예쁘니까 너가져라 해 cách 내꺼야! 오 맞다 오늘 인터넷 할인 쿠폰 받는 날인데 오늘 인터넷 쇼핑이나 해볼까? 오늘은 인터넷으로 뭘 사볼까? 요르르 나와 왜? 자 이제 입박 내가 잠갔어 하이! 으앗! 뭐? 이봐 이거 열쇠 있으면 다 잠글 수 있으니까 이거 내가 잠글 수 있지 요기 내 방이야 아 어떡해 아 같이 쓰는 방인데 잠그고 응 아니야 내 방이야 내가 그러면 컴퓨터 있는 방 잠글 거라고? 잠궜거든 어 그럼 나 밑에 밑에 화장실 내가 잠글 거야 너 화장실 못 가 나 그거 왕방 잠글 거야 흠 자 이제 화장실 잠그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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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장실 잠그고 어떡해 나 똥 못 사잖아 그러면 응 나한테 허락 맞고 사 너 아니야 그러면 안방 잠글 거야 안방 흠? 안대 안대 안방은 엄마 아빠 거잖아 아 이렇게 잠궜어? 나 잠궜어 몰라 이제 어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? 어 이렇게 나올 것 같아 진짜지? 거실도 잠가버릴 거야 저거 문 잠글 거야 잠시만 헤이 냉장고 잠글 거다 너 밥 못 먹는다 나 수도꼭지 잠글 거다 냉장고 잡았다 수도꼭지는 필요없어 나 화장실도 있으니까 화장실 못 들어가거든 내가 안방 잠궈서 어 저 나가고 싶어요 열어주세요 싫어 열어주세요 싫어 화장실 안 열어줄꺼에요 그럼 엄마가 안 열어줄꺼에요 음 오늘도 알찬 쇼핑했다 그럼 이제 컴퓨터도 다했고 인터넷 쇼핑도 다했고 이제 나가서 집안일이나 어 왜 문이 안열려 얘들아 문이 잠겼어 뭐야 화장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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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겼어 어떡해 어떡해 더 믿겨 믿겨 화장실 화장실 멍청한 녀석 그러니까 나한테 평소에 잘했어야지 아 오늘도 회식 끝나고 퇴근하는 길이다 오늘 너무 힘들었어 여보 나왔어 왜 문이 잠겼지 여보 문 닫아 살려줘 아니 어디서 말하는거야 나 맨 위쯤 뭘 꺼내달라는거야 무슨 얘긴데 이게 열어줘 빨리 문이 잠겼다고 문이 잠겨서 못 나가 애들한테 열어달라고 하면 되잖아 아 애들이 안아줘 빨리 문 열어줘 아이 지금 대문도 잠겼단 말이야 대문도 아이 나 목말라 죽겠는데 이거 빨리 문 열어야 되는데 아 왜 문을 잠가놨어 아이 진짜 내가 안했어 창문으로 넘어갈게 창문으로 알았어 기다려봐 아이 다왔다 여보 기다려봐라 물좀 먹고 아이 알았어 야 뭐야 이거 냉장고가 잠겨있어 냉장고가 잠겨있는데 안열려 야 이거 뭐야 어 어 전자랜드도 잠겨있어 어이 뭐야 이거 어 뭐야 우리 자물쇠가 다 걸려있는거야 아 여보 이게 무슨일이야 나가려고 어디있어 여보 빨리 문 열어줘 나 힘들어 안방에 있나 여보 안방에 있어 아니 위에 있다고 아 Stephen 와 저거 요 gibto 나 gradaining 저거 아니라 안방에 있는거 자는거aus 야 passionate 야 봉수 뭐야 여기 위에 여기도 잠겨있어 안방에 있는kte 외들 amounts 여보 어녀보었 오 여보 문.. 문 좀 열어줘.. 제발.. 아니 문에 자물쇠가 걸려있어! 아이 나도 모르겠어.. 왜 그러지? 나 잠깐 컴퓨터였는데 문 잠겨버렸다고.. 뭐야.. 아.. 여보 내가 아침에 애들한테 자물쇠랑 열쇠 줬는데 애들이 그걸로 잠근거 같은데 다.. 전부 다.. 아아.. 어떡해 빨리 문 열어줘.. 야아아아!! 봄석!! 문 열어!! 이거 안되겠다 이거.. 여보 내가 금방 구해줄게 기다려봐 야아.. 내가 문을 부시고 들어가야겠어.. 야ơ... 야아아아아아아악!!!! 볼스 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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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봄스.. 아으 아아 뭐야 뭐야 야 잠들면 어떡해 니네가 문 다 잠겨놓고 뭐어떠.. 뭐어떠게그러면 내가 공은거 아니야 엄마가 저기 갇혀있단 말이야 누가 잠겼나 이건 여기..어 여기에는 요루가 잠갔는데 빨리 문 열어!! 야 야 빨리 내려와봐 야 문을 부시고 들어가야 겠니 아빠가? 야 요로로~~ 야 거의 저기도 자고 있네 문 부셔야겠다 야~~~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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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일이야 뭐야 야 온 사방에 문을 다 잠금을 어떻게 해 아 내가 안 했어 오빠가 했어 오빠가 아 야 빨리 날아 엄마가 다락방에 갇혔단 말이야 빨리 니 여기서 가지고 빨리 와 뭐야 엄마 다락방 있었어? 빨리 운 날아 뭐 하는거야 지금 야 엄마가 하루종일 갇혀있을 때잖아 야 니네 몰랐어? 몰랐어 엄마가 존재감이 없어갖고 아아 잠깐만 아잇 아 나 오늘 회식을 하고 마다 그런가 아이고 화장실 너무 급하네 잠깐만 애들아 화장실 갔다올게 아야 아 화장실 화장실 야 화장실들 챙겨있어 아 야 화장실 누가 적었어 야 나 급해 아 나 급하단 말이야 화장실 여기서 빨리 줘 야 뭘 입고 시키고 자꾸면 어떡해 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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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이고 빨리 문 안 열어 봄수 아 빨리 빨리 아빠 아빠 왜 그래 나도 똥 마려워 야야야 문 열어 문 열고 쏴야지 야 이런 젠장할 야 나도 급하단 말이야 아 아 다시 왔다 아 아 아 아 아 그래서